쏭아, 송생각입니다. 오늘은 오매법칙 첫번째 시간으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류는 전기회로를 따라 이동하는 전하의 흐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으로, 아니면 볼트라고 사용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전기회로서의 전구를 통과하기 전후에 전류의 세계는 같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앞에 있는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뒤에 있는 물레방아는 빨리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물의 높이차 때문입니다. 이 물의 높이차가 이쪽은 높은데, 이쪽은 적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이 물이 떨어지게 되는 속도가 이제 바로 전류이고, 물의 높이차가 바로 전압이었는데, 이 전압하고 전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이고요. 자, 소리의 크기를 여러분 어떻게 조절을 할까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볼륨 버튼을 높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이제 소리를 키우고, 반대로 돌리면 또 작아지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볼륨 조절기에 무엇을 조절하여 전류의 세기를 변하게 하는 걸까요? 똑같은 전압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볼륨 버튼을 조절을 하면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건데, 바로 이 스피커 속에 있는 저항의 길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생각했던 이 두 가지 예시를 적절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전구의 밝기도 어떻게 하면 더 밝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압을 더 높여준다든지, 오늘 우리가 배울 저항을 더 약하게 만든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전구의 밝기를 높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관계를 파악을 해보는 게 바로 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합시다. 전구의 불이 켜지는 것은 전지의 전압에 의해 전구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기구의 불이 켜지는 것도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달받으면서,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구의 흐르는 전류의 세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옴의 법칙을 배우게 되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옴의 법칙은 니크롬선이 연결된 회로에서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교에서 실험을 많이 해보겠지만, 전압계랑 전류계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볼 경우,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조작값인데, 전압을 조작을 해줬을 경우에 전류가 변한다는 건데, 전압이 점점점점 높아질수록 전류도 점점점점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팔자의 옆에 구멍 뚫린 것은 비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한 과학자가 바로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게오로크 옴이라는 과학자고요. 전기회로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과학자고, 옴의 법칙을 정립을 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단일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따와서 옴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어대가리처럼 생긴 게 바로 옴의 단위입니다. 자,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있는 게 바로 니크롬선입니다. 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2배, 3배가 되면은, 전류의 세기도 2배, 3배로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니크롬선에 걸린 전압에 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엔 전류의 세기와 전압이 비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6V의 전압을 걸었더니 0.4A의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3V의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A일까요? 6V의 0.3A면은, 3V면은 1분의 2로 줄었죠. 그러니까, 0.3A에서 1분의 2을 해야 되니까, 0.15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와 전압이 비례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전류의 세기로 흐르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보고, 우리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기기구의 대부분은 다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위는 옴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어대가리처럼 생겼다는 이 단위를 사용하는 게 옴이고요. 1옴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보선의 저항을 말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자가 원자랑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전류의 세기의 저항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도 보자면, 스위치를 닫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마구잡이로 이동하고 있지만, 스위치를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으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원자랑 전자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속에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면서 운동을 반영해 봤기 때문입니다. 비상효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구슬이 못하고 충돌되면서 쭉 내려갈 수 있었던 게 느려지게 되겠죠.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목 같은 경우는 원자라고 보시면 되고, 구슬 같은 경우는 전자. 그리고 목과 구슬의 충돌은 원자와 전자의 충돌로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어떤 것과 비유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굵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래서 긴 니크롬선과 굵은 니크롬선을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니크롬선을 딱 봤을 때는 뭔가 전구가 어둡게 느껴지고, 굵은 니크롬선을 사용했을 때는 전구가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길어지거나 굵어졌을 때 전구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전류의 세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일 텐데, 뭐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굵어지거나 얇아지거나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철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만원 지하철을 한 칸 지나갈 때 여러분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죠. 힘이 들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두 배로 길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더 힘들고, 더 이동하는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이거를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의 비유를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짧은 니크롬선은 그래도 지하철 한 칸을 지나가니까 그래도 조금 빠르게 이동을 하겠죠. 좀 힘이 있는 상태에서 빨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빛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니크롬선은 만원 지하철 한 열량을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더 느린 속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어두워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크롬선이 길수록 전구의 밝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짧은 니크롬선 같은 경우는 저항이 작고요.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크다는 사실도 조금 있다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굵기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차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차량들이 있는데, 2차선 도로에서는 이렇게 막히는데, 8차선 도로로 이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뻥 뚫리는 도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막 차가 이제 시원시원하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면 더 빨리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굵기입니다. 가는 곳에서는 개찰구가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둡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굵은 니크롬선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굵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개찰구로 치면 여러 개의 개찰구가 생겨서 동시에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구가 밝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크롬선이 굵을수록 전구의 밝기는 밝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전기의 저항의 크기는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고 붉기에 반비례하다라는 겁니다. 저항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했는데, 길이가 길어지니까 더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가 더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더 굵어지니까 저항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굵으면 굵어질수록 기존의 저항의 크기보다 더 작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을 만약에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 저항을 만약에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회로도를 한번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우선은 짧은 니크롬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A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긴 니크롬선을 넣게 되면은 1A로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굵은 니크롬선을 넣으니까 4A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와 굵기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짧은 니크롬선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죠. 왜냐하면 저항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 니크롬선 같은 경우는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전압을 이렇게 걸었을 때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때 저항 단위는 옴을 사용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압이 같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도체의 저항이 클수록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라는 이런 표현을 쓴 다음에 분수로 쓰게 되면은 반비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항의 값이 커지게 되면은 전류의 값이 작아지고 저항의 값이 작아지면은 전류의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곡선형으로 휘어져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바로 반비례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값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플래시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스위치를 닫아도 지금 안 이동하는 이유는 전압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이제 10V로 한번 높여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있고 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V로 되면은 더 빨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0V로 되면은 더 빨라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압을 높이면은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5V로 이제 저항의 크기를 크게 볼게요. 10V로 하면은 15V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느리게 이동하고 있죠. 그럼에도 20V일 때는 조금 더 빨라지고 있고요. 30V일 때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시범일 때 보니면은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25V로 됐을 때는 다시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느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공식으로 이해해보고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쏭바